UV 다이렉트라이터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품 설명 봄 제품은 마이크로 리소그래피를 위해 UV 레이저 빔으로 패턴을 그리는 장비입니다. 마스크로 사용될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 레스터 스캔하는 방식과 마우스로 선을 그리면 선을 따라 움직이는 베터 스캔 방식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수cm 크기의 칩탄이 연구용 반도체 소자 제작을 위한 포지티브 PR을 이용한 메시클라스 리소그래피 공정의 주로 활용됩니다. 반도체 소자를 비롯한 태양광 소자, 물분해 소자 등 다양한 연구용 소자 제작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하드웨어 설명 광원으로 405nm 레이저 다이오드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포토 다이오드의 광전류는 최대 100UA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장비 앞쪽에 스캐너에 연결된 시력 스테이지가 있고 그 위에 현미경 대물렌즈가 있습니다. 대물렌즈는 5X, 10X, 20X, 50X 등의 배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학 현미경을 사용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낮은 배율에서 기판을 관찰하고 높은 배율로 옮겨가면서 정밀하게 패턴을 그리고자 하는 영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뒤쪽에 전원 스위치와 USB 커넥터가 있습니다. USB 커넥터는 구동용 PC에 USB 3.0 포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USB 2.0으로는 카메라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시료 웨이퍼 장착 봄 제품은 PR을 감광시키지 않으면서 기판을 관찰하기 위해서 빨강색 LED 등을 조명으로 사용합니다. 연구용 소자 제작을 위해 1-2cm 크기의 칩 단위 웨이퍼 기판을 스테이지 중앙에 올려놓습니다. 웨이퍼 크기 봄 제품은 최대 2cm 크기의 패턴이 가능하며 기판의 크기는 최대 5cm 크기의 웨이퍼를 올려놓을 수 있는 넓은 스테이지를 제공합니다. 1cm 이상의 넓은 Z축 조절 범위를 갖기 때문에 기판 두께의 제한 없이 다양한 종류의 웨이퍼에 적용 가능합니다. 웨이퍼의 두께가 달라지면 낮은 배율에서 대략적인 초점을 맞추고 한 단계씩 높은 배율로 옮겨가면서 정밀한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시료의 XY 위치 시료에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를 레이저 초점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우선 A의 오른쪽 메뉴에서 Illuminate On 버튼을 누릅니다. 조명이 켜지면 시료의 표면 위에 빨강색 빛이 대물렌즈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빨강색 빛이 비추는 위치에 패턴하고자 하는 영역을 위치시키면 됩니다. 시료를 이동하는 것은 키보드 또는 앱의 메뉴를 활용하여 조작합니다.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누르면 100마이크로미터 간격으로 스테이지가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화살표 키는 시료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며 이에 따라 화면상에서 이미지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 버튼 카메라 캡처 버튼을 누르면 일시적으로 조명이 켜지고 현미경 이미지를 캡처하여 화면에 보여지고 자동으로 조명이 꺼집니다. 피혈의 손상을 막기 위해 노출을 최소화하여 시료를 관찰하고자 할 때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와이드 뷰 버튼은 넓은 화면을 관찰하고자 할 때 스키너를 이동시키며 9개의 주변 이미지들을 모아서 대면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비디오 온 버튼을 누르면 현미경에 장착된 카메라가 읽어드린 화상 이미지를 메인 창에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오프 버튼을 누르면 화상 이미지 출력이 중지됩니다. 라이팅 에리어 창에 보여주는 숫자는 최대 패턴 크기를 보여줍니다. 이 값은 라이팅 컨피그레이션 메뉴에 들어가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창에 보여주는 숫자는 라이팅 과정에서 레이저의 세기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입력 창에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일시적으로 레이저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입력 가능한 숫자의 범위는 0.1에서 5가지이며 온 버튼을 누르면 레이저가 켜지고 오프 버튼을 누르면 레이저가 꺼집니다. 일루미네이트 온 버튼을 누르면 대물렌즈에 연결된 시료 관찰용 빨간색 LED 조명이 켜지면서 시료 표면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프 버튼을 누르면 조명이 꺼집니다. 포커스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과정이 실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Z축 모터가 이동하면서 초점을 조정하는 과정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 버튼 바로 옆에 있는 레이저와 샘플 라디오 버튼은 각각 레이저 포커스의 초점 높이와 시료 표면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버튼입니다. 샘플 버튼을 누르면 조명이 켜지고 레이저는 꺼집니다. 반면에 레이저 버튼을 누르면 레이저가 켜지고 조명이 꺼집니다. 동시에 설정된 초점에 높이로 Z값이 자동 변경됩니다. 초점 높이와 레이저 스팟자 크기를 확인하고자 할 때 이 버튼을 누르며 일반적인 사용 시에는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위치 표시 및 변경 포지션 버튼 옆에 X Y Z 각각은 현재 스캐너 모터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해당 창에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숫자에 해당하는 위치로 모터가 움직입니다. 여기서 단위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단 Z축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대물렌즈와의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움직이기 바랍니다. Z 표시 창 옆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1마이크로미터씩 Z축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한 버튼입니다. 또한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누르면 100마이크로미터 간격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화살표 키는 시료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며 이에 따라 화면상에서 이미지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지 업과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면 Z 방향으로 10마이크로미터씩 움직이며 키를 계속 누르면 연속적으로 이동합니다. 상황 알림창 인포메이션 창은 현재 앱이 동작되고 있는 상황을 표시해 줍니다. 진행 알림창 프라그러스 창은 패턴을 그리는 동안의 진행 상황을 알려줍니다. 시간 알림창 타임 에스터메이티드 창은 스캔 과정에서 현재까지 소요된 시간과 예상되는 전체 소요 시간을 알려줍니다. 블링크 버튼을 누르면 입력창의 숫자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레이저는 캣다 끕니다. 한 점식 패턴을 그리거나 레이저의 광량 조절 테스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Draw, Line, 1, 3, 6, 10의 숫자 버튼과 Arrays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벡터 방식의 선 그리기를 위한 것으로 숫자 버튼을 누르면 숫자에 해당하는 선폭의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른 다음 마우스로 핵미경 이미지의 특정 위치를 왼쪽 클릭하면 선의 시작점이 정해지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서 다음 점을 클릭하면 이 점까지 직선을 그어집니다. 연속적으로 점을 클릭하면 폴리 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한편 오른쪽 클릭하면 선 그리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잘못 그린 선을 지우고자 할 때는 Arrays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로 선을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마스크 패턴 로딩 Show 버튼을 누르면 현미경 카메라로 캡체한 이미지와 파일에서 불러들인 마스크 이미지 그리고 선 그리기를 통해서 그린 선들을 겹쳐서 보여집니다. All 버튼은 Show 버튼과 동일하지만 단지 차이는 줌 아웃하여 라이팅 에리어 전체 범위를 보여줍니다. 줌 인과 줌 아웃 버튼은 한 단계씩 확대 축소시켜서 보여줍니다. 마스크 버튼을 누르면 PC에 저장되어 있는 마스크 이미지를 불러들여서 화면에 보여줍니다. 이 이미지를 바꾸고 싶으면 피아 메뉴에 있는 이미지 메뉴를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이미지를 지우고 싶을 때는 레스터 스캔 메뉴에 Arrays Mask 메뉴를 이용합니다. 카메라 컴피그레이션 개인과 X4 창은 각각 카메라의 증폭율과 노출 시간은 수동 조절을 위한 값입니다. 시료를 관찰할 때는 Auto로 설정되어 이 값이 바뀔 수 있으며 레이서에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진행할 때는 개인과 X4를 기본 값으로 설정된 최소 값을 입력해야 초점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컨트롤의 Auto 버튼은 카메라의 노출 시간과 증폭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버튼으로 시료의 표면을 모니터링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오른쪽 메뉴 아래쪽에는 플러스 X,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클릭하거나 누르고 있으면 해당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10μm씩 움직입니다. Start Writing 이 버튼을 누르면 패턴 그리기가 시작됩니다. 패턴 링을 중단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거나 메인 창의 어느 부분이든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 됩니다. 이때 메시지 창이 새로 나타나면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패턴 링을 중단할지 계속할지를 결정합니다. 패턴 링을 마치거나 또는 중단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화면의 이미지가 저장됩니다. 메뉴 설명 파일 메뉴 파일 메뉴 임포트 이미지 또는 임포트 어라이먼트 마크를 이용하여 PC에 저장된 패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선 그리기를 했다면 임포트 라인 패턴을 이용하여 저장된 선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세이브 이미지 메뉴를 선택하여 그리고자 하는 패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하지 않아도 한 번 패턴을 그리고 나면 이미지는 자동 저장됩니다. 바탕 화면의 데이터 폴더 속에 현재 날짜와 시간으로 표시된 폴더가 자동 생성되고 측정을 마치면 항상 자동으로 데이터들이 저장됩니다. 설정 컨피그레이션 메뉴에는 라이팅 조건 또는 연결된 장치들의 전반적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이팅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하면 컨피그레이션 대화 창이 나옵니다. 라인 드로잉 모드의 체크박스는 마우스로 선을 그리는 방식으로 패턴을 할 경우에 체크 표시하면 됩니다. 라이팅 에리어 콤보 박스에서 라이팅할 정사각형 크기의 한 변의 길이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칩 단위의 소자에 콘택트 패드까지 포함하여 4 내지 5mm 크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값을 크게 선택하면 그만큼 큰 소재를 제작할 수 있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라이팅 에리어의 1 슬래시 1000이 스탭 사이즈에 해당하며 이 값이 이미지 기반의 레스터 스캔 패턴의 분해능을 결정됩니다. 이 값에 따라 매그니피케이션 팩터 값도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단선 그리기를 바탕으로 하는 팩터 스캔 내에서는 이 분해능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레이저 인텐시티 값은 3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중심부의 면을 채우는 경우 2. 바깥쪽의 면을 채우는 경우 그리고 3. 선 그리기를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1. 중앙 부분의 면을 채울 때는 미세하게 그리기 위해서 중간 정도의 레이저 출력을 기본 값으로 인사이드 입력 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2. 바깥쪽 면을 채울 때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 위해서 높은 레이저 출력으로 선 간격을 넓혀 썼습니다. 해당하는 레이저 출력은 아웃사이드 입력 창에 표시됩니다. 3. 선을 그릴 경우는 레이저의 출력을 낮춰서 미세한 선을 그릴 수 있도록 낮은 값이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값은 라인 입력 창에 표시되며 사용자가 직접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값들은 모두 사용자가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라이팅 스피드는 레이저 초점이 움직이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1. 중심부 면을 채울 때 속도가 인사이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2. 바깥쪽의 면을 채울 때 속도가 아웃사이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3. 선을 그리는 경우는 선폭에 따라 다른 속도로 그립니다. 가는 선을 그릴 때는 빠른 속도로 스캔하고 굵은 선을 그릴 때는 느린 속도로 스캔합니다. 1. 3. 6. 10μm의 4단계로 선폭을 나눠서 속도의 기본 값을 표시합니다. 이 값은 포트레지스트의 두께와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적정한 값을 찾아서 바꿀 수 있습니다. Current Position은 현재 스캐너의 X와 Y 위치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사용자가 값을 대입하고 9를 누르면 그 위치로 이동합니다. Laser Position은 레이저 초점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레이저 초점의 위치는 출시 당시에 적정한 값이 입력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1개월에 한 번씩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효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레이저를 켜면 레이저가 지나치게 밝아서 화면상에서 초점의 중심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카메라 개인 값을 낮춰서 초점의 중심을 확인할 수 있고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하여 위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Step Motion의 플러스 X, 플러스 Y, X, Y는 중앙의 입력창에 기록된 값만큼 각각의 방향으로 스캐너를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상 설정한 값은 Set 버튼을 눌러서 저장하고 된 버튼을 누르면 마칩니다. Device Configuration Arduino Port Number, Arduino 프로세서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 Connected의 체크 표시가 됩니다.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Arduino 프로세서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컴포트 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윈도우의 장치 관리자에서 포트 항목에서 Arduino 장치의 포트 번호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포트 번호를 바르게 입력하고 Initialize 버튼을 누르기 바랍니다. 이때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 Connected의 체크 표시가 됩니다. 스캐너 구동을 위한 모터로 스탠다 장비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스탠다 모터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USB 선이 뽑았다 다시 연결한 후에 스탠다 Initialize 버튼을 누르면 다시 연결됩니다. 스탠다 모터의 X, Y, Z는 각 축을 변경하는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용됩니다. 새로운 PC의 분앱을 설치한 경우에 각 축이 바꿔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앱상에 설정된 축과 실제 모터로 연결된 축이 다를 경우에 이 값을 바꿔가면서 올바르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한번 설정한 값을 PC에 저장되기 때문에 다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팔로우 카메라가 일시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면 카메라 Initialize 버튼을 누르면 내장된 카메라를 초기화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레스터 라이팅은 면을 채우는 방식으로 라이팅을 수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레스터 라이팅 메뉴에서는 마스크 패턴을 불러오고 타겟 패턴을 확인하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파인드의 지조 메뉴는 패턴들의 가장자리를 찾아내고 그루핑을 통해 그루프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트 라이팅을 통해서 미리 패턴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파이널 패턴으로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상할 과정은 라이팅 과정에서 모두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일이 확인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불러온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Arrange Mask 패턴을 선택하면 불러온 마스크 이미지를 지웁니다. 벡터 라이팅은 선을 그리는 방식의 라이팅을 의미합니다. Start Vector 라이팅을 누르면 라이팅을 시작하며 Stop을 누르면 라이팅을 중단합니다. Delete All Lines는 화면상의 그린 선들을 모두 지우는데 사용합니다. 마우스와 키보드 조작 키보드 조작 오른쪽 왼쪽 화살표 키를 이용하여 시류를 X축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번 클릭할 때마다 100마이크로미터씩 움직입니다. 위아래 화살표 키를 이용하면 Y축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레이저 초점 설정 레이저 초점의 위치는 출고 당시에 적정한 값이 입력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1개월에 한 번씩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효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레이저를 켜면 레이저가 지나치게 밝아서 화면상에서 초점의 중심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카메라 개인 값을 낮춰서 전체 화면을 어둡게 하며 초점의 중심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점의 중심을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하면 초점 위치를 변경할지 물어보는 대화창이 나타나며 이때 예스를 누르면 레이저 초점의 위치가 저장됩니다. 한 번 저장된 위치는 PC를 다시 시작하여도 기억되어 있으며 언제든 다시 초점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초점 위치에 Primary 콜Allah 그 정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